네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대국민 듣기평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고 계신 아빠께서는 TV 볼륨을 알맞은 크기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개그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다섯 분을 뽑아서 MP3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대국민 듣기평가 중국으로 나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멋진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의 멋진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땅콩강정 땅콩강정씨 나오셨고요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반신욕 반신욕씨 나오셨습니다 30발도 노폐물 적적히 적셔드스 다 분출 배출스 우리 큰형 좌욕뿍 큰형 이름은 좌욕이시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땅콩강정씨 땅콩강정 얼마 전에 둘째를 등록하셨어요 하오 축하 축하 첫째는 불행하게도 아빠를 꼭 닮아서 15억 중국인들을 슬프게 했는데요 둘째는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둘째 딸내미 살짝쿵 피해갔어 살짝쿵 피해갔군요 하오 아 왜요? 그런데 코는 나 닮았어요 아 아 코를 닮았으면 다 닮은 건데요 아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반신욕씨 오신욕하 네 6년 정도만에 제대로 된 복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산준 수준 공중준 마흔 공생 박상수 아 그렇군요 우리 반신욕씨가 올해로 이제 마흔이 되셨거든요 아 마흔? 어? 여기서 무너지면 못 일어서 정신 빠싹살라라이 자 그러면 아 6편 문제 갑니다 상생랑폭릉당 상릉당 시양폭릉당 지상빙장 사이 와 시시 방마이 동동시 일종폼에 아이고 저 김회장님 골프 한 판 치실 기회를 드리고 슬슬슬아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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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샤 슬슬 나이샤 슬슬 자 두 번째 복이 나갑니다 외롭봉봉이 상둥시 상릉상릉 왈라이 송댕몽 상릉상릉 안서니 캔디풀이 풍합왕쟁 송동맹 안서니 설마 캔디 하와 하와 나 캔디와 안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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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진짜 순이 진짜 순이 자 세 번째 복이 나갑니다 왓 시샤상 배 동동동롱 방시 별이 반짝 소이 은하게 배 동동 сл이 왓 시샤상 해외 왓 시샤상 자, 세 가지 들으셨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거연. 이분들이 보여준 작품들 중에 보기에 들어있지 않은 작품은 무엇일까요? A, 전원일기. C, 캔디. C, 사바나의 아침. 정답을 하신 분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로 MP3를 드립니다. 자, 세계로 가는 대국민 듣기평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멋진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멋진 영화배우실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카스테라와 도나츠. 네, 카스테라와 도나츠 씨 나오셨고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잠시만요. kuning puttie 평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세계 각국의 지명 도심형으로 오토바이를 타십니다 타지 않은 도심형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막uger 차서 ités 으 이 재정 질 이 재정 질 이 재정 질 이 재정 질 장 kal- 장 아rail 마법 아랍 아님의 기웃의 기웃 애미들이 미 헠화 계단, 계단 two, three, four, three, four, four 카타르 BBC 네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선보여주셨는데요 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나라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시청자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